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창고 송정란입니다. 커피 전문점, 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에서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이 매장음악을 선곡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손님의 지갑을 열게 하고 파울입니다. 어쩌면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음악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뉴에이지 발라드 이런 느린 템포의 음악을 선곡해서 천천히 쇼핑을 하도록 요구하고요. 손님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에는 댄스라든가 리믹스 같은 빠른 템포의 음악을 선곡한다고 합니다. 빠른 음악이 나오게 되면 손님들의 발걸음도 빨라져서 회전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군요. 이 빠른 음악이 손님의 퇴장을 재촉하는 것처럼 오늘 내리는 이 비도 여름의 퇴장을 재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8월 30일 비내리는 화요일 추억의 막창곡 오늘 BJ 토마스의 곡으로 시작하죠.